정부의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전남 6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.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산업고도화와 사회적 경제적 조직 육성,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.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양과 고흥, 해남, 다주, 곡성, 구례 등 모두 6곳입니다. 선정된 6개 시군에는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각각 70억원씩 총 420억원이 지원됩니다.